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각 지역별로 주목해봐야 할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2030년 도시 완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의 첫 입주대학이 될 공동캠퍼스 개원 소식이 눈에 띕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 대학이 함께 쓰는 캠퍼스를 말하는데 오는 3월 한밭대 AI와 ICT 계열 학과의 시작으로 2학기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일부 대학 또는 대학원 입주가 이어집니다. 이들 대학의 입주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도시 자족기능 확충에 중요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와 체육시설 확충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5개 테마의 국립박물관단지 첫 개관 주인공이 된 어린이박물관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중앙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반다비 빙상장이 연내 개장해 동계 스포츠의 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교통 분야에선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추진하기로 한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 일명 이응패스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됩니다. 월 2만 원으로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어울림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응패스는 여민정과 함께 세종시 새로운 시민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비수도권 최초로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가 1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KTX 세종역과 천마을 IC 설치, 금강 교량 신설 여부 등도 새해 들려올 교통 분야 주목할 이슈로 꼽힙니다. 경제 산업 분야에선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퀀텀 빌리지 조성 등 양자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정부 승인을 마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또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되고, 기업 민원 해결센터가 시청 1층에 설치돼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 밖에 싱싱장터 4, 5점을 포함한 삼생활권 환승주차장 복합시설이 상반기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이 될 충청 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할 예정에 있는 등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수입니다.